안녕하세요. 박용덕입니다. 공인중개사법 기출 하루 3문제 포기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잠깐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회 29번 문제입니다. 중개실문데요. 농지법상 농지임대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입니다. 원래 농지는 원칙적으로 농지의 경우에는 임대차가 불가능하죠? 농지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임대차는 원래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임대차가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1번 지문 보면 선거에 따른 공직지임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업경영에 종사하지 않게 된 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임대할 수 있습니다. 원래는 임대차가 안되는데 예외적으로 임대할 수 있다. 2번 지문. 농업경영을 하려는 자에게 농지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은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한다. 농지법에 규정되어 있죠. 민법시험에는 서면으로 해야 된다. 문서로 해야 된다.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X입니다. 그러나 농지임대차의 경우에는 서명계약을 원칙으로 합니다. 3번 농지이용정진사업 시행계약에 따라 농지를 임대차하는 경우 그 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 5년 이상이 아니라 농지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3년 이상입니다. 3년입니다. 3년. 우리 상가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1년,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이 2년, 농지의 경우 3년입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최장기는 규정이 없죠. 민법임대차의 경우에는 최단기, 최장기 모두 존속기간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민법전세권의 경우 건물전세권 최단기는 1년, 최장기는 10년입니다. 그 다음에 민법에서 지상권의 최단기 존속기간은 경관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입니다. 물론 지상권 최장기 존속기간은 규정이 없죠. 3번이 따라서 틀린 정답이 되겠습니다. 원칙은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이고요. 다만 단연생 식물 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입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4번 농지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임차료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농지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청장에게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맞는 내용이고요. 5번 농지, 양수인은 농지법에 따른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만약에 3년간 임대차계약을 했는데 1년 만에 논밭을 팔아먹어도 매수인은 계속해서 농사짓도록 해줘야 되죠. 최단기 존속기간. 그러면 임차인은 3년간 농사짓고 나갈 때 보증금은 새로운 주인에게 받아 나갈 수 있습니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연생 식물재배지의 경우에는 5년이고요. 일반 농지의 경우는 임대차가 최단기 존속기간이 3년, 3년이 되겠습니다. 최단기 존속기간, 민법임대차, 주택임대차, 상가임대차, 농지임대차 이런 것들을 구분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주택임대차는 최단기 존속기간 2년, 상가는 1년, 농지는 3년, 민법임대차는 최단기, 최장기 존속기간 모두 없다. 민법전세권은 건물전세권 최단기 1년, 최장기 10년, 지상권은 최장기는 규정이었고 최단기가 경관건물 30년, 목조건물 15년, 공작물은 5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셀링포인트 이건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10년에 한 문제 정도 나올까 말까 합니다. 셀링포인트를 옛날에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했습니다. 상품이 지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매수자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1번 지문을 보면 부동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가지 특징 중 고객인 중개 의뢰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특징을 말한다. 그 중개 의뢰인 중에서도 매수인, 임차인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을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각각의 셀링포인트는 이 셀링포인트 판매 소구점이라고도 한다고 했죠. 셀링포인트는 중개 대상물이 갖는 고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지만 모든 특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고 상대성이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를 들면 집앞에 백화점이 생기면 너무 가까이 생기면 오히려 차가 막히고 주말에 자기 집에 들어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 있고 안 좋을 수도 있죠. 무조건 가까이 있는 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절대적이지는 않습니다. 3번 부동산 가격, 임료 수준의 적정성 등은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라고 했는데 이건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죠. 기술적, 경제적 측면, 정책적 측면, 사회문화적 측면 등 셀링포인트는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기 때문에 셀링포인트는 다양합니다. 가격이나 임료 수준의 적정성, 가격과 관련되는 거니까 이거는 기술적이 아니라 경제적 측면이고요.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는 만약에 예를 들면 새 아파트가 오래된 것보다 더 비싸죠. 새로운 공법으로 건축했기 때문에 새로운 자재로 건축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가 되겠습니다. 3번이 틀린 정답이 되겠고요. 4번 과다한 셀링포인트는 어뢰인의 매수의사 결정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셀링포인트 제시 효과를 떨어뜨릴 수 있다. 그렇습니다. 손님한테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전부 다 좋다고 하면 손님이 그렇게 좋으면 니가 해라 왜 나보고 사라고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핵심적인 것만 이야기해야지 너무 좋은 것만 많이 말하면 오히려 결정을 못합니다. 예를 들면 저도 현업에 있을 때 손님을 집을 보여주는데 하루에 한 10개 보여주니까 결정을 못하더라고 10개 보여주고 나니까 처음에 봤던 건 다시 한번 봤으면 좋겠는데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차라리 한두 개만 보여주고 아니면 딱 하나만 더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너무 많이 보여주도 결정을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번 주택의 경우 교육여건, 투자가치가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주택의 경우에는 교육여건, 투자가치 등이 셀링포인트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셀링포인트라는 것은 상품이 제니는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 즉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합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는 문제는 아니니까 신경을 크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정답 3번이라고 했죠. 입료 수준의 적정성은 경제적 측면의 셀링포인트고요. 건축공법, 자재 이런 것들이 기술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그 다음에 정책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사회문화적 측면의 셀링포인트 등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므로 셀링포인트는 다양하다.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단독주택하고 아파트의 셀링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사생활보호를 받고 싶다. 사장님 아파트가 좋을까요? 단독주택이 좋을까요? 하면 뭐가 정답입니까? 정답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일반적으로 단독주택이 더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절대적이지는 않죠. 고객이 계속 아파트 사고 싶으면서 아파트는 사생활보호가 전혀 안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안면 몰수하고 살면 아파트도 나름대로 살만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객이 지니는 고객에게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포인트라고 한다. 또는 판매 소구점이라고 합니다. 다음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17회 31번 문제입니다. 지도감독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옳은 것 옳은 것인데요. 기억에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자격증을 발급받고 수원시에 주소를 둔 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지도하였음을 이유로 서울특별시장이 그 자격을 지소하여야 한다. 자격지수는 누가 자격을 지소합니까? 자격증을 교부한 시도지사죠. 서울특별시장한테 자격증을 받아서 경기도에서 중개업을 하다가 자격지수 되더라도 교부한 시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이 취소하는 거 맞습니다. 교부한 시도지사니까. 기억은 맞고요. 리언 부산광역시 남구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성실정확하게 중개대상으로의 확인설명을 하지 아니하여 남구청장이 250만원 가태료 처분을 하였다. 확인설명을 하지 않거나 잘못 설명한 경우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고 등록관청이 부과합니다. 등록관청이 중개사무소 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이죠. 법률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대통령령의 개별기준은 확인설명이나 확인설명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를 위반하면 개별기준은 250이고요. 둘 다 하지 않는 경우는 개별기준이 500만원이죠. 개별기준이 250만원에서 2분의 1을 늘리거나 줄일 수 있기 때문에 2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리언도 맞는 내용입니다. 250만원 옛날에 이게 4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바뀌었습니다. 250만원 받을 수 있습니다. 개별기준이 250이다. 법률에는 5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이고요. 자 그 다음에 디겟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거짓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것을 이유로 노원구청량이 유월이야의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 네. 업무정지 안됩니다. 왜? 거짓 부정할 망보로 등록을 한 경우에는 반드시 등록을 취소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디겟은 엑서고요. 리얼 전라북도 군산시에 중개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경우 성명을 사용하게 한 것과 양도대여가 처벌규정이 똑같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주어가 개업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는 말은 등록증 양도대여와 똑같고요. 만약에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을 사용하게 했다는 것은 자격증 양도대여와 똑같습니다. 처벌규정이 양도대여와 똑같기 때문에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누가? 등록관청이 등록을 취소해야 합니다. 군산시장이 등록 취소하는 것 맞습니다. 옳은 지문이고요. 그 다음에 미엄에 강원도 춘천시의 사무소를 둔 개업공개사가 등록증 개시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개시해야 될 게 등수보좌이죠. 등록증 중개보수열표 그 다음에 보정설정 영명서류 자격증 원본 개시해야 되는데 개시 안 하면 등록관청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처분을 합니다. 춘천시의 사무소를 두었으니까 등록관청은 춘천시장입니다. 강원도지사가 아니라 춘천시장이 100만원 가태료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100만원 이하니까 100만원 할 수 있죠. 따라서 틀렸습니다. 옳은 것은 3번 3개가 되겠네요. ㄱ, ㄴ, 그 다음에 리얼 이렇게 3개가 오른 지문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ㄷ에 보면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다는 절대적 등록 취소사이고요. 그 다음에 리얼은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 100만원 이하의 개시어무 위반하면 미음, 미음 개시어무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가태료인데 등록관청이 부과를 합니다. 따라서 ㄷ하고 미음은 틀린 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3번이 정답이고요. 여러분 도움되셨나요? 도움되셨다면 꼭 구독, 좋아요, 알람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